민주당 정권심판론으로 지지율을 반등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어제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행사 논간 불꽃돈을 어떻게 변경하실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뜻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다른 입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가지고 그렇게 과민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 공천은 예를 들면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한 것입니다. 경선을 한 것이고 경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두 분 또는 세 분을 뽑아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규칙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 또 평가 역시 작년에 이미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선의 결과를 제가 개별적으로 몇 군데 체크를 해봤는데 현역이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합니다. 현역이 탈락한 곳 한 곳은 지금 불분명한데 다른 곳은 감산이니, 가산이니 이런 것 없이 결론이 났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친명, 비명 아무 관계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보면 단수 추천받으면 친명 됐다고 다시 재심에서 경선으로 바뀌니까 비명이라고 했다고 다시 또 최고위에서 단수로 재심을 기각하니까 이번에도 친명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보편적으로 분열 갈등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공천, 그리고 공천혁명입니다. 바로 어떤 경선에서도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닙니다.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드렸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파 무당층이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한 것을 절반을 반영해서 5대 5로 결론한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입니다. 이것을 비명이라서 혜택을 보고 진명이라서 비명이라서 손을 피해를 보고 진명이라서 이걸 보고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사실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지금까지는 가려져 왔던 국민의힘의 정말 보은공천, 특권공천, 현역불패, 기득권공천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혁신공천, 투명공천, 시스템공천, 공천혁명이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공천혁신의 과정에서, 공천혁명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진통 개혁의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 내홍, 갈등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을 했지만 이제 어제 이 경선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 민주당의 공천이 매우 시스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15점씩 점수를 맘대로 줄 수 있는 임의로 줄 수 있는 이런 이정상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공천시스템과도 비교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오해 속에서 벌어진 이 혼란 국민들께서 민주당 공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잘못된, 오도된 의심이 사라지고 민주당이 역시 공천 잘하는구나 혁신 공천했구나, 개혁 공천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저희들에 대한 기대도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했으면 기사님, 이 자체민의 답변을 기사로 쓰세요. 거기까지만 한 번 갈게요. 질문했으면 기사로 쓰라고! 잠깐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도움이 가르쳐주세요. 저희가 기자회견한 곳이니까 여러분도 옆에서 구경하시면서 조용히 해주세요. 어제 경선을 표된 거에 대해서 담당한 질문인데요. 서울 은평이 오용된 경우엔 기무용 강원도당 하셨고 검천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때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지도부 내에서도 강원도당에서 은평으로 오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된 것도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지금 제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평을 경선 역시도 다산, 감산 이런 거 전혀 없이 압도적으로 김우영 후보가 이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직과 관련된 부분은 당내의 문제이고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에 관한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당원과 또 국민들께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